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됐던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가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. 국제 탁구 연맹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모든 주간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당초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일정도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.